안녕하세요.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세기 7장 1절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루음을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루음을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루음을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여러분 오늘 노아의 이야기까지 같이 말씀 첸트를 해봤는데요 다음주에도 같이 바빌탑에 대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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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